4월 16일 입니다. abc코딩 관련해서 정리를 좀 할게요. 피트 전자동자본주의, 피트 부재입니다. 부재가 전자동자본주의 입니다. abc코딩. abc시스템. 지금 우리가 코딩 지난 올해 초부터 진행을 해 왔고 그리고 한달정도 인터뷰를 가졌다가 또다시 이번주부터 또 새로운주부터 코딩을 지난번에 코딩하는 데서 연속해서 진행을 합니다. 코딩에 참여를 하는 분 관심있는 분들이 꽤 있는데 정확히 abc시스템.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abc라는 시스템이 어떤 시스템인지 무엇을 코딩하려고 하는지를 미리 좀 정확히 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코딩에 참여할 수가 있겠죠. abc는 하나의 시스템이고 도구 랭기지는 엘릭스라고 하는 언어를 쓰고 그리고 웹 프레임워크는 피닉스라고 하는 것과 라이버뷰 라는 것을 쓰세요.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는 포스트그리. 포스트그리. sql. sql 쓰고 그리고 또 몇가지를 좀 더 쓸 겁니다. 리약이라던가 그리고 몽고 디비도 아마 쓰게 될 것 같아요. 몽고 디비라던가 혹은 레디스도 좀 쓰실 것 같아요. 레디스라던가 등등. 이런 툴들을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방금 제가 언급했던 이러한 언어나 데이터베이스나 웹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조금 지식이 있어야지 코딩에 참여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그럼 우리가 뭘 코딩할 것인가 라고 하는 건데 코딩할 것은 전자동 자본주의를 코딩합니다. 그 참가죠. 무려! 무려 자본주의식이나 코딩을 해요. 자본주의가 뭔지를 먼저 간단히 정리하자면 처음에 지대자본주의라고 해야 되나요? 지대자본주의. 지대자본주의라는 말은 없습니다. 사실 본권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본권주의. 본권주의가 있고 본권주의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왔죠. 산업평면을 거치면서 산업자본주의. 산업자본주의는 땀 흘려서 돈 번단 말이에요. 물건을 만들어서 돈을 버는 게 산업자본주의입니다. 땀 흘려서 돈 버는 물건 만들어서. 그죠? 그런 다음에 이제 금융자본주의. 금융자본주의는 공장에서 일하는 것보다 은행에서 일하는 게 월급을 더 받는다. 이게 금융자본주의입니다. 간단하죠. 간단하죠. 은행에서 일하는 것보다 정권사에서 일하는 게 돈을 더 받는다. 돈을 더 받는다. 월급이 더 세다. 정권사 월급이 은행원 월급보다 세고 은행원 월급이 공장의 생산직 근로자 월급보다 더 센 것. 이게 금융자본주의의. 제가 비유해서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사실상 금융자본주의라는 것은. 금융자본주의는 돈이 돈을 버는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죠. 그런 다음에 이제 자동자본. 지금까지 자본주의 이 두 가지를 몽뚱그려서 수동자본주의라고 표현하자면 수동자본주의. 자동자본주의. 그것도 그냥 자동이 아니라 전자동. 풀 오토노머스 캐피탈리즘. 풀 오토노머스. 오토노머스 캐피탈리즘. 이렇게 전자동자본주의. 전자동자본주의는 이걸 구체적으로 보이면 이게 뭐냐 라고 하는 건데. 첫 번째는 금융을 완전자동화. 금융의 완전한 자동. 완전자동. 자동은 무인화를 말하는 거예요. 금융산업대이죠. 금융산업. 그러니까 원래 자본주의가 산업자본주의의 다음에 금융자본주의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 금융자본주의를 완전히 자동화 해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그 다음 단계가 전자동자본주의가 되는 거죠. 간단하죠. 산업자본주의가 1번. 1단계. 여기서 이제 금융자본주의로 넘어가는 건데 이 금융자본주의로 넘어간 이 글쓰를 완전자동화 시키면 전자동자본주의가 됩니다. 그러니까 은행이나 보험이나 정권 관련 금융산업이 사람 없이 시스템에 의해서 동작하는 겁니다. 그게 전자동자본주의.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그 첫 단계가 바로 금융산업의 완전자동화입니다. 첫 단계가 금융산업의 완전한자동화가 있고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단계가 좀 있어요. 2번도 있고 또 3번도 있고 있는데 등등을 밑에서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이걸 우리가 지금 코딩하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코딩하느냐라고 하는 건데 뭐 하죠. 왜 못할 거나 뭐예요. 세 번째는 단 하나의 시장입니다. 단 하나의 시장. 당장 당장 내일부터 코딩 진행하는 내용이에요. 지금 제가 하는 얘기를 그대로 코딩을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뭘 코딩하려고 하는지를 먼저 개념을 잡아야지 코드를 보고 이해할 수가 있겠죠. 단 하나의 시장입니다. 뭐냐 하니까 지금은 혹은 단 하나의 웹사이트 또는 단 하나의 웹사이트. 지금 현재는 웹사이트가 여러 가지가 있죠. 시청 사이트도 있고 도청 사이트도 있고 병원 사이트도 있고 대학도 사이트가 있고 이마트도 사이트가 있고 편의점도 있고 그리고 또 뭐가 있나요. 하여튼 우리나라에 등등 수백만 개의 웹사이트가 있어요. 만 개의 웹사이트. 이것을 하나로 통합을 해보세요. 이걸 어떻게 하나로 통합하느냐라고 하는 건데 못할 거는 뭐 있나요. 하죠. 예를 들어서 시청에서 시청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는 모든 정보. 시청 웹사이트의 모든 정보와 모든 기능. 민원 신청이라든가 정명서 발급이라든가 모든 기능. 혹은 에어부산 혹은 제주항공 웹사이트의 모든 기능. 에어부산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항공권을 구매를 하고 예약을 하고 자석을 배치하고 등등 하잖아요. 그죠. 이런 모든 기능. 그리고 혹은 이마트 사이트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기능. 혹은 무슨 대학병원. 부산대학병원의 모든 기능 등등등 우리나라에 있는 수백만 개의 웹사이트들의 기능들을 하나의 웹사이트로 통합을 하고 하나의 웹사이트로 통합. 하나의 웹사이트가 하나의 시장입니다. 하나의 시장. 이게 가능하냐. 가능하죠. 안 될 거나 뭐 있어요. 바로 이번 주에 진행을 합니다. 이번 주에. 하죠. 가능하죠. 그러니까 좀 더 쉽게 설명하자면 좀 더 비유하자면 뭐 어떤 작은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가게 상점. 상점의 웹사이트가 있을 수가 있죠. 우리나라 우리 동네 미용실 사이트가 있을 것이고 이 사이트보다 좀 큰 게 이마트의 사이트가 좀 더 크죠. 규모가. 그죠. 이마트 사이트보다 좀 더 큰 건 아마존이라든가 혹은 뭐 알리익스프레스라든가 익스프레스. 알리바바. 알리바바가 아니고 이런 뭐죠. 등이라든가. 이런 사이트는 이 사이트보다 이마트보다도 훨씬 더 크죠. 그죠. 근데 이것보다도 훨씬 더 크게 만들면 그게 ABC입니다. 간단하죠. 간단하죠. 개인 사이트보다 큰 게 이마트 사이트보다 큰 게 이마트 사이트보다 큰 게 제가 이마트를 하는 이유는 오늘 이마트 장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마트 얘기가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보다 큰 게 아마존이고 그보다 큰 게 ABC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의 웹사이트입니다. 어 그게 위에 있는 같은 얘기네. 같은 얘기 빼죠. 그리고 단 한 번에 로그인. 평생 단 한 번에 로그인. 그러니까 뭐 은행 그래를 하려면은 공인인증서 공동인증서로 이름을 바꿨더만요. 공동인증서라든가 뭐 전화 휴대폰 모바일 인증이라든가 뭐 또 뭐가 있나요. 뭐 별의별 인증 시스템 있고 인증 비번 있어야 되고 뭐 뭐 무슨 또 뭐 무슨 카드라 그러나 별의별 현안 카드 농협에 무슨 비밀번호 적혀있는 무슨 카드 등등등 있잖아요. 그런 걸 이용해서 평생 평생 수백 번 혹은 수천 번 로그인 하죠. 로그인 하는데 이걸 한 번 평생 한 번 로그인 하는 걸로 바꿔 보잖아요. 평생 한 번 한 번 태어날 때 한 번 로그인 하면은 죽을 때까지 로그인 할 필요가 없는거죠. 한 번 인증하면은 평생 한 번 로그인 플러스 인정 한 번 인증을 받고 나면은 평생 동안 두 번 인증할 필요가 없는 시스템을 구성해 보자는거죠. 요거는 블록체인 기술 블록체인의 프라이빗 파블릭 키 프라이빗 파블릭 키 프라이빗 파블릭 키 요걸 키를 이용을 하려 그래요. 그래서 프라이빗 키를 가지고 있으면은 요 키를 어딘가에 보관해야 될 거 아니에요. USB에 있고 보관하던 자기 지문에다가 지문에다가 보관할 수 있고 자기의 홍채문 속에도 보관할 수가 있고 성문에도 보관할 수 있고 자기네 얼굴에도 보관할 수가 있죠. 어쨌거나 보관해서 이용할 수 있는 평생 한 번의 로그인 그리고 금융과 시장의 통합입니다. 금융산업을 완전 자동화 한다는 거예요. 금융산업이라고 하면은 산업이라면 세 가지죠. 은행 보험 증권 그리고 관리기관이잖아요. 등등을 시장 속에 통합하시죠. 이게 무슨 말이죠? 무슨 말이냐. 지금의 은행 같은 경우에 예금을 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예금을 하려면은 거래은행을 먼저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접속을 해서 그런 다음에 송금을 하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내 계좌 내 계좌에 돈이 딱 지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만든 ABC는 좀 달라요. ABC는 어떻게 하냐 하니까 은행이 예금하는 것은 KRW원화를 구매하면 됩니다. 이게 예금이에요. equal 예금 그럼 외화예금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외화예금 달러 예금을 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달러를 구매하면 됩니다. USD 이럴 구매 equal 얘는 외환 간단하죠? 이런 식으로 이 시스템이 어떻게 등장하는지 좀 이따 보여드릴 거예요. 아마 내일부터 바로 진행할 겁니다. 바로 진행을 해서 지금 시스템 골격을 거의 잡고 있어요. 이런 데 새로운 프로덕트 하나 해서 달러는 KRW KRW고 코리안 원 코리안 원 유니플라이서는 ABC라고 하는 화폐 우리가 지금 화폐 화폐도 좀 이따 말씀드릴게 화폐 SKU 뭐 있고 추적 파일 세이버 프로덕트 하면은 이렇게 KRW 해서 나왔죠. 이 KRW는 상품을 내가 구매 구매를 하면은 그러면 바로 지금 이건 관리자 화면입니다. 관리자 화면이니까 구매 버튼이 없어요. 그런데 소비자 화면에서는 고객 화면에서는 이게 order 버튼이 있습니다. order 버튼에서 자기가 원하는 수액만큼 한국 원화를 구매하면은 그게 원화예금을 하는 겁니다. 간단하죠. 간단하죠. 너무너무 간단하지 않나요? 자, 그리고 입법, 해법 ABC라고 하는 통화도 말씀을 드릴게요. ABC 화폐 입법, 사법, 행정에 자동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정부가 이렇게 입법부, 사법, 행정부 있잖아요. 그죠? 요걸 자동화해서 99%의 공무원들이죠. 공무원 공무원 99%의 업무를 자동화 요것도 우리 ABC 시스템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매우 매우 간단하게 구현할 수가 있어요. 요것도 말씀드리기 그럼 일단 공무원들이 뭘 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기획재정부 직원들 이사관, 서기관, 감사원 어떤 사람들이 뭘 하는지 알아야 되는데 그것도 다 정리를 해서 말씀드릴게 그리고 지식노동의 자동화 지식노동은 화이트 컬러 지식노동은 데스크 책상에서 보는 거죠. 책상에서 책상 데스크 데스크가 있는 모든 직종 모든 직종의 자동화 완전 자동화 아니고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99% 정도까지 가능할 것 같은데 그 외 직종의 경우에는 90% 대략 70에서 80%정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자동화 %%% 자 요거에 우리 abc코넥입니다. abc코넥이에요. 이게 어떻게 되느냐. 다 돼요. 그리고 하나의 시장. 글로벌. 하나의 글로벌 시장. 이건 똑같은 얘기에요. 이마트를 좀 더 확장시키면 그러면 아마존이 되는거죠. 아마존을 좀 더 확장시키면 abc. abc는 하나의 글로벌 시장입니다. 여기에서는 80억 인구. 80억 인구가 누구나 자신의 상품을 등록하고 또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80억 인구가. 그렇게 구성을 해요. 자 요걸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abc시스템이 하는 것은 인구 80억 인구 각각이 돼서 인구 각각에 대해 위변조 불가능한 위변조 불가능한 화폐와 재무제표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를 제공합니다. 요거 요렇게 코딩을 진행하는 거에요. 자 그러면은 이 인구들이 누군가 80억 인구가 내가 뭐 저기 스웨덴에 있는 물건을 사고 싶다. 혹은 저기 뭐 독일에 있는 누군가가 뭐 저기 뭐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뭔가를 사고 싶다. 양모. 아프가니스탄은 양모 카페트가 꽤 유명하죠. 이란이 유명한가. 하여튼 80억 인구가 국경을 초월해서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뭔가 결제수단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걸 달러로 쓰진 않겠다는 거에요. 달러로 쓰진 않고 달러로 쓸 수는 없죠. 달러로가 아닌 그럼 금을 쓸 것이냐. 검도 아닌 금은 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특정 국가 미국 중국 러시아가 거의 독점하고 있는 거잖아요. 특정 국가가 독점하고 있는 자원을 어떤 국제결제통화로 이용할 수가 없죠. 그래서 금도 아니고 달러도 아니고 달러도 아니고 제3의 화폐 에셋 베이스드 에셋 일반적인 에셋이 에셋 기반인데 에셋 속에는 금도 들어가고 금도 들어가고 오일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요. 골드 오일 원유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히토리오 같은 내추럴 리소스 도 들어가요. 내추럴 리소스 도 들어가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에쿠티 주식입니다. 주식과 채권 데트 여기에 들어가요. 가장 중요한 게 이러한 에셋 기반으로 만들어진 실물 자산의 기초한 화폐 물론 디지털 크런치입니다. 디지털 크런치이고 이거랑 가장 비슷한 것은 센트럴뱅크 디지털 크런치라고 있어요. cb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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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트럴뱅크 디지털 크런치인데 일단 이게 뭔지 한번 인터넷 검색을 해서 이 개념을 한번 파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cbdc 보다 한 그름더 나아간게 abc 그러니까 abc 시스템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정확히 이해하시려면 cbdc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이해하셔야 돼요. cbdc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이해하려면 그전에 블록체인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이해를 좀 해주셔야 돼요. 블록체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전에 피아트 크런치라고 하는 거 종이돈이죠. 이걸 국적화폐라고 하는데 국적화폐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좀 이해해야 돼요. 요건 제가 영상을 다 올려서 작년에 이미 다 올려놨습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 올려놨으니까 국적화폐가 뭣인지 블록체인이 뭣인지 혹은 센트럴뱅크 디지털크런치가 뭣인지 다 설명해서 다 올려놨으니까 고 참조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해가 먼저 되어야지 그래야지 우리가 코딩하는 abc가 뭔지를 이해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다음주 이번주죠 이번주부터 코딩을 또 연속해서 올해 초에 진행했던 코딩에 연속해서 진행을 합니다. abc 코딩이에요. 그리고 코딩